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앞으로 뚜렷 증후군, 복시, 기면증 등 장애인정질환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시약장애 인정 기준에 복시가 있는 사람이 추가됐습니다. 복시란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으로 프리즘 고정 전 4시각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인 경우 장애로 인정되게 됩니다. 또한 정신장애 기준에 강박장애, 기질성 정신장애, 뚜렷장애, 기면증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정신장애 인정 기준의 경우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복합부의 통증 증후군, 완전 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 요건과 세부 판정 기준을 마련해 보다 폭력해 인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득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